그림 가는 동공의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교감과 부교감. 자, 동공의 크기 조절입니다. 중추는 중간 뇌고요. 동공과 관련된 거니까. 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랬어요. 우리 말초신경계의 자율신경 얘기하는 거고요.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는 동공이 커집니다. 그죠? 공포, 긴장이니까. 대신 동공이 커질 때는 홍채는 수축. 반대로, 그죠? 그 다음, 부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는 동공이 수축입니다. 홍채는 이완이겠죠? 자, 이걸 정리를 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가는 교감과 부교감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감, 부교감은 여기 지금 A와 B로 나눠놨지만 중간에 시냅스, 신경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유론이 짧고, 이전과 이후에서 나오는 신경전달물질이 다르고, 그죠? 부교감은 신경절 이전유론이 길고, 이전과 이후 유론에서 나오는 신경전달물질이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교감신경은 중추가 중간 내더라도 신경절 이전유론의 신경세포체는 전부 다 척수에서 나옵니다. 그쵸? 부교감은 거의 중추에서 나오는 편이고요.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지금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기역과 리을의 말단에, 즉 여기 기역과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이 같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누구만 달라요? 부교감신경하고 교감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만 노르에피네프로는 다릅니다. 그럼 지금 기역은 이전유론이니까,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몰라도 아세틸콜린이에요. 그죠? 그럼 리을은 이후 뉴런이니까, 기역과 리을이 같다 그러면 리을도 아세틸콜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부교감, A가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걸 정리를 해놓으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골라라. 기역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유론 신경세포체의 위치는 척수의 회색질이 맞는 거고요. 자, 니은.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의 양. 니은이 누구냐면, 교감의 신경절 이후 뉴런. 그러면 노르에피네프린, 동공을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P1에서 P2로 이렇게 빛의 세기가 진행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공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공의 크기가 줄어든다.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의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의 양은 P2일 때가 많다 그러면 틀려요. 자,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니은은 부교감이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고 아세틸콜린이어야죠. 답은 기억 1번입니다.